안녕하십니까? 충격전을 위한 유일한 채널 함께 깨우치고 함께 성장하는 원더풀 인생 후반전의 파파웅입니다. 임계장, 고다지라는 얘기를 들어보셨나요? 임계장은 임시계약직 노인장, 고다지는 고르기도 다르기도 자르기도 쉬운 공동주택경비원들의 열악한 저울을 일컫는 말입니다. 이게 주택경비원만 얘기하는 것은 아닐 겁니다. 우리나라 노인들은 평균 72살까지 일을 한다 그래요. 소득감 격차도 물론 큽니다. 65살 이상 노인 빈곤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수준이고요. 젊은 시절 세계 최장 노동시간 기록을 갱신해가면서 일을 했는데 나이 들어 돌아오는 것은 노후빈곤, 노후파산이라는 비참한 삶입니다. 작년, 그러니까 2020년 드디어 베이비붐 세대의 마청격인 55년생들이 65세가 되어 법정노인이 되었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지금껏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차원의 고령화 사회를 겪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노후가 가난해지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이런 이야기는 주기적으로 예방주사 노트 들어서 긴장을 풀지 않도록 해야 하니까 오늘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짜잔! 자랑질, 지적질, 아는 채, 있는 채 하는 사람들에게 지치셨죠? 상대방의 얘기 경청하고 익은 벼처럼 겸손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있습니다. 바로 네이버 카페 실버들의 전성시대입니다. 너무 가깝지도 너무 멀지도 않은 친구가 필요하다면 네이버 카페 실버들의 전성시대로 오시면 됩니다. 아래 댓글란 맨 위에 초대글을 올려놓을 테니까 클릭하고 들어오시면 아주 간단하게 회원가입이 됩니다. 아참! 냉소적이고 비아냥거리고 자기주장 강하고 남 얘기에 이죽거리는 분은 죄송하지만 절대 사양합니다. 어제 인터넷에서 저랑 동갑내기인 58살 남성분이 글을 올리셨는데 같은 연배이다 보니 어느 때보다 공감 100%의 현실감이 아주 절절했습니다. 그렇게 길지 않은 글이니까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합니다. 제목 오늘도 만원 지하철에 몸을 싣다 64년 용띠, 우리 나이 58세 직장생활 30년 나름 열심히 살았고 남들 못지않게 일했는데 남은 게 별로 없다. 아직 책 끝나지 않은 애들 공부 뒷바라지며 여전히 건강해서 좋긴 하지만 연로하신 양가 부모님 당분간 조금 벌어놓은 돈으로 어떻게든 견뎌야 하겠지만 그 이후에는 또 나의 노후는 아직 국민연금을 기대하기엔 너무 많은 시간들이 남아있고 요즘은 애들에게 기대하기도 어렵다는데 이곳저곳 이력서 드밀어 보지만 돌아오는 건 지원해줘서 고맙다는 거칠햇뿐 조금 모아둔 돈으로 작은 가게도 생각해보지만 코로나 시기에 자영업자들 모두 죽겠다고 아우성인데 그럴 용기가 나지 않는다. 이마저 실패하고 나면 영영 나락으로 떨어질 것 같아서 평생 잃어본 적 없는 세상 물적 모르는 마누라는 눈만 꿈뻑이고 그래 살다 보면 어떻게든 사라시겠지 그러나 마음이 먼저 힘들다. 견디기도 어렵다. 오늘도 소주잔에 달래보지만 언제까지 모래도 해야지. 그래 모래도 해야지. 오늘도 이른 아침 지하철에 몸을 싣고 어디론가 가고 있다.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이건 뭐 사연이라기보다는 시라고 봐야겠죠. 여러분. 퇴직한 가장의 현실과 고뇌 미래에 대한 불안이 고스란히 전해집니다. 우리 노후가 왜 가난해지는지 그 이유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기사들을 최근에 봤습니다. 2021년 3월 21일 그러니까 영상을 찍고 있는 날을 기준으로 해서 열흘 전쯤 올라온 기사입니다. 첫 번째 기사 보여드릴게요. 코로나19 사태로 시장이 꽁꽁 얼어붙으면서 취업이 어렵게 되자 청년들 사이에서 니트족이 급속히 늘어가고 있다는 기사입니다. 니트족이란 취업도 하지 않고 취업을 위한 교육훈련도 포기한 채 청년 무직자로 살아가는 것을 뜻합니다. 니트라고 하니까 따뜻한 느낌을 받지만 영어 스펠링은 전혀 틀리고 또 말뜻도 아주 차갑습니다. 현대경제연구원에 의하면 지난해 코로나19 사태로 니트족이 전년보다 24.2% 증가해서 43만 6천명에 달했다고 합니다. 이 니트족의 63%가 전문대졸 이상이라고 하니까 부모들이 대학 교육까지 시켜줬는데 취업에 실패했고 이젠 취업하겠다는 의욕마저 상실해서 직장을 구하겠다는 어떤 노력도 포기한 채 지내고 있는 겁니다. 전 세계적으로 퍼진 역병 때문에 고용시장이 악화되었으니까 뭐 이들도 희생자입니다만 이 부담은 고스란히 부모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또 다른 기사입니다. 올해 2021년에 국내 석박사 학위 취득자 10만명이 쏟아져 나올 거라는 기사를 보셨나요? 한 해에 이렇게 많이 나오는 거예요. 증가세는 점점 줄어드는 추세라고 하지만 여전히 고학력자가 쏟아져 나온다는 표현이 과장은 아닐 정도입니다. 이들 중 상당수가 부모들의 지원으로 학위를 취득했겠죠. 이런 상황에서 취득자의 30%는 백수 상태로 지내게 된답니다. 이게 문제죠. 10만명이 나오든 100만명이 나오든 다 제자리에 가서 제 일을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석사나 박사학위 받고 저임금 아르바이트 하기에는 더 몸이 안 움직이고 마음은 더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니 석박사 학자금 대느라고 부모들의 허리가 휘었는데 이제는 취직을 못해서 또 허리가 휘 지경입니다. 세 번째 마지막 기사입니다. 30대 비혼 남녀 절반이 부모집에서 같이 산다고 합니다. 30대 비혼자가 부모와 동거하는 비율이 55%이고 40세에서 45세의 비혼자가 부모와 함께 살고 있는 비율이 44.1%에 달합니다. 이렇게 함께 사는 이유로는 결혼을 꼭 안 해도 된다는 인식과 함께 내 집 마련이 어려워서라는데요. 결혼을 꼭 안 해도 된다는 인식은 뭐 이해하겠는데 그래도 그만한 나이가 됐으면 나가 살아야죠. 40세, 45세에 이르도록 부모와 함께 사는 사람들은 이제 부모에 얹혀 산다고 말하지 않고 아마도 밖에 나가서는 부모님을 모시고 살고 있다고 얘기를 하겠죠. 현실이 이러니 노후가 가난해질 수밖에요. 물론 자녀 문제가 노후를 가난하게 만드는 모든 이유는 아니겠습니다만 아주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아큰 성인이 된 자녀들과의 거리를 둘 시기에 딱해보여서 가여보여서 품고 있으면 안됩니다. 심리적, 경제적 거리를 두셔야 하는 거죠. 그래야 자식도 성인으로서 잘 자랄 것이고 부모도 노후 걱정 조금이라도 덜고 살 수 있습니다. 동물들이 독립할 수 있는 나이에 이른 자식들을 어떻게 대하는지 집에서 개나 고양이를 키우셨다거나 동물을 키워보셨으면 잘 아실 겁니다. 요즘은 유튜브로도 TV로도 이런 영상들이 많으니까 다 알고 계시겠죠. 다 큰 자식들에게는 그렇게 독립하도록 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부모 맘에 힘든 시기를 맞이한 자식이 안쓰럽긴 하겠지만 솔직히 인류 역사에 힘들지 않은 때가 어디 있었겠습니까? 호황기는 호황기대로 힘들었을 테고 불황기는 불황기여서 힘들죠.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이 가난으로 인해 비참해지는 노후만은 피하기를 바라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더풀 인생 후반전에 후회 없는 인생은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 원더풀 인생 후반전을 계속 만나보고 싶으시다면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